대신 요즘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추천해달라고? 나 왜 이렇게 애니... 그래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애니메이션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긴 하지만 처음에 완전 애니 박사가 돼버렸네? 막 그렇게 막 그거 아닌데 요즘에 본 거? 요즘에는... 요즘에 재밌게 봤던 거는 그래도 한사준 만화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 요즘에도 꽤 많이 보긴 했던 거 같아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재밌게 봤더라? 요즘에는 이세계삼촌 재밌게 봤고 코미앙은 커뮤층입니다 봤고 주술의전 봤고 그리고... 귀엽지만 않은 시키모리앙 봤고 그리고 메이드 인 어비스 봤고 철권 블러드라인 봤고 그리고 또 뭐 또 본 거 있는 거 같은데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뭔가 있는 거 같아 뭔가 있는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건 코미앙은 커뮤층입니다 진짜 재밌게 봤다... 한 거 같아요 네요